아, 애초에 걔네가 악감정이 있는게 예전에 클랜전 때 걔네 클랜이 다 터졌다니까? 뚜따로 맞다 터졌어요 그냥 땅 하나도 못 먹고 보트 탄다고 표현하는데 한두개 부순게 아니야 내가 DC관련 클랜을 그때 막 그냥 여러개를 부셔가지고 애들이 그때 원환을 좀 샀지 뭐야 C브레이 이거 쏴줘! 그렇지 아아 할oubt 영상 Kate 무섭다 무서워 4-0-0-5 뭔데 나도 한번 가보겠다 야 4-0-0-5 저렇게 맞으면 그냥 게임 적고 싶겠는데 5-0-0-5 N 1-3-105 관통이.. 일반탄 관통이 좀 애매하구나 230대네 어? 어어어? 어어? 야 너 뭐해? 이 새끼 이거 뭐야? 가는데요? 가 입수 적군, 마샬, 에르빈, 롬멜, 침수 저런 아이디 있으면 한국인인데 그녀들 아 아 아 아 쏘면 되거든 여기서 괴롭혀줘야지 괴롭히는 방법이 하나 당연히인데 스팟을 띄우고 애가 여기 쏠거에요 육감이 뜨면 안 쏘네?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 안하는건가? 보내, 보내 육감을 계속 뜨게 하는 것도 방법이 그냥 punk 긴퍼리 수 brew 아무것도 못하죠? 이 칠칠은 조금 제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애 얘는 좀 귀찮아요 보여주면 스팟 아예 지우고 오우야 오우야 쏠겠지? 쏠지는 않네 또 사실 200 뚫는건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각도도 그렇고 반동이 안돼 리노는 빠졌고 노릴 수 있을듯 오우 나이스 1650 200 뒤로 빼다가 봤죠 지금 오우 성작으로 한번 해볼까? 한클림만 성작 써보자 280관통인데 오우 아 근데 중앙이 좀 불안하다 여기 중앙이 이거 위험한데 좀 2백이 안 빠지고 저기서 그냥 자리를 잡았네 2070 2백이 안 빠지고 빠질때 이렇게 가야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툭툭 치면 되거든요 이러면 뭐 자주가 때려야죠 이건 또 뭐야 지금 이거 쏘면 좀 곤란하죠 왜냐면 뒤에서 저격하는 4005가 있기때문에 이렇게 툭 치고 앞에 있는 400 하나랑 여기 하나 있는거야 여기 뒤에 그래서 4005를 쏠때 방금 수급파에 뜨면 위험한거에요 어 이거 위험하다 잠깐만요 어 이거 좀 위험하죠 빵이 좀 처리할 필요가 있어 빵자주 그렇지 근데 맞췄고 2포가 절로가 아이고 아 왜 계속 그렇지 4항공호 처리해줘야지 음 야라 아 여기 있는데 참 쏴볼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러면 음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여기서 할 수 있는게 없네 너는 왜 올라 이 새끼 왜 후진으로 올라오는데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게 우측으로 가서 리노쪽을 건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지금 요 앞으로 가가지고 어 이렇게 하는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게 있거든요 잡아봐라 이거 잡아봐라 이거 근데 요거 하면서 조심해야될게 279 강제 스팟 당하는건 조심해야되요 279한테 좋아 뒤에 있는거 처리를 했으니까 이제 뭐하면 되는거죠 돌아가가지고 이제 2포나 리노 처리를 하면 되는거야 그릴레 데려가서 상대 경전이 죽고 아군 경전이 살아있으면 이론상 그냥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이런식으로 뭐 완전 시가지맵 이런것만 아니면 이게 됩니다 떴겠는데일까 떴네 필요면 뭐 내려오는데 위에서 저거 맞어? 되네 하하하하 아니 뭔데 이거 이거 뭐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오오씨 와 크람바겐 뭐냐 이새끼 이거 와 여기로 내려오면서 낙살을 안하면서 내려와서 잡았네 또 신기한 크람바겐 그니까 하산을 잘하는거 라이볼 야 1킬만 줘 1킬만 얘들아 1킬만 아 쉽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심지어 이 맵이 그렇게 개활지 맵이 아닌데도 상대 경전 없는걸 이용해서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이거 완전 개활지 맵이 걸렸는데 상대 경전이 조기 태근하면 진짜 편해지는거에요 게임 뭐야 이거 다있네 이거 야 그래도 에이스는 안주네 킬이 없어서 그렇나 4600딜에 1킬 스팟딜 7000 6988이면 7000이죠 순경 1126 아 킬이 부족했나 이걸 에이스를 안주네 요런식으로 하면 재미를 볼 수 있다 세팅은 비전광학 100이 그냥 궁룰 세팅이고 그 다음에 계량은 요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최고속력 에임사이즈 위장률 그 다음에 수풀D 적위장률 감소 이렇게 세팅하면 돼요 쉽죠 마지막걸 시작을 하면 되겠구만 프랑스 경전차였구요 소고기 소고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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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